보신 것처럼 거센 전세난 속에서 집값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주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사들인 다음 이를 임대로 공급하거나 또 상가나 공장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최대 10만 가구가량의 전세물량 공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실인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과 LH와 각 지역 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더 저렴하게 전세를 공급하는 전세임대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LH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매입 약정 방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약정이란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뒤 중공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입니다. 한편 정부는 매입 임대형 주택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아있는 물량에 한해 신혼부부, 청년 등 유형 구분 없이 공급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